민하여, 저 책 엄마가 너 뱃속에 갖고 있을 때부터 썼던 거잖아. 유나 언니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... 근데 언니가 이걸 왜 갖고 있냐고요. 민하여, 이래야 되겠니? 언니가 친해지고 싶어서 지금... 언니가 부탁했어, 아빠한테. 볼 수 없냐고. 미안하다, 그렇게 싫었다면. 아, 끊어왔어. 엄마 안 닮았어. 이 밤, 들리는 밤 가로등 그림자들이 멋대로 춤을 추는 밤 오늘은 꼭 하고 싶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내려 일렁이는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대의 눈 나의 세상은 작고 가벼웠죠 당신이 내 아주 넓은 품속에 그 안에서 어느새 자라나 그 안에서 어느새 자라나 그 안에서 어느새 자라나 아멘